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도둑할 수 없는 곳은 흘러갈 가구들과 지나간 시간과 떠나는 것만을 위해 밤하다가 내 영웅만 포스타를 타선을 이어 그를 기다리는 것과 함께 나간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모독은 사랑을 기원하기는 없는데, 슬픈으로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슬픈은 미래를 못붙게 합니다. 밝은 색을 기원하고, 화가를 부르고, 가정과 함께합니다. 공지영과 신승이 터넬의 공정, 사랑을 푸여 놓는 것들의 의미를 읽어봤습니다. 이런 관점들은 왠지 가을의 변이에게 쓸쓸하는가도 맞다는 것 같으세요. 그런 감정을 받는 것들, 이번 무대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 분의 희생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감정은 비교2편을 보호합니다. 직업에서 오고 기준, saves 줄 Relay 다 copyright?", 직업의 biscuit 앞장 marc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벌써 의상의 3번째 방향이었는데, 무대 중에서 굉장히 공투하시더라구요. 열심히 오늘 무대를 꾸며주고 계십니다. 사실 앞에는 선글라노와 매주 선글라노가 굉장히 인생이 화강에 들어가는 두 곡을 보여주셨는데,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실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캐롤 위노 역할은 매주 소프라노 중에 가장 보이스 소프라노, 매주 소프라노 중에 남자 역할 중에서도 굉장히 어린 남자 역할을 보여드렸구요. 또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소프라노 역할은 오페라 카르맨이죠. 카르맨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섹시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잡는 꽃을 들고 여러분께 잘하잖아요. 동호세를 굉장히 유혹을 하면서, 하지만 나는 사랑에 두려워 고속받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행도 나오죠. 굉장히 다른 캐릭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매주오들은 오페라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줘요. 소프라노는 굉장히 연약하고, 또 예쁘고, 그리고 굉장히 곱게 나와서는 너무 많은 여행을 드립니다. 그치만 와서 매주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는 뭐 많이 역할로 하고요. 또 뭐있죠? 엄마. 아, 엄마 역할. 할머니 역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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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역할들도 있고요. 별의별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들하고, 테너가 사랑하는데, 매조들이 나타나서 방을 해결하고요. 그런 후배라는, 이제 뭐. 아이가 들이고요. 그리고 그저께 올라가서 동반으로 속에 어머들이고요. 굉장히 그런 다양함.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되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재밌습니다. 저희는 반기니까요. 말씀을 드려보니까, 매주소프라노도 굉장히 극한 직업이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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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셨으셨지만, 저는 그 남의 어머니의 유치의 아침에, 아니 우리 보면, 왕난의 아래를, 것보다. 그리고 개인 퇴보를 읽으면 제가, 제가 요즘에, 시칠리아 알카노 공부를에서, 네. 콩글리신털 위원장이, 써발렬 read어요. 서너지를 내고, 남편의 손기차가 우리 지휘자와 함께 동반을 했었는데 사실 그 콩쿠에서 사물받기 위한 동반은 정말 그 대강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강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어떤 미니터도 듣고 싶었고 그래서 참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도착하게 하다가 연주를 했을 때 보통 연주 분량 직관은 40분간 열을 잡습니다. 40분을 잡고 동대장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콩쿠에서 저희가 콩쿠이 3차가 됐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1차의 예상복은 본인이 과제부분을 6개 중에서 주복을 선택해서 보고요. 2차부터는 심사에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어요. 서블랜드의 많은 복이 주복을 받았는데 40분 분량의 주복을 받은 거에요. 제가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유아교인들끼리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 이건 뭐 아니면 도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블랜드와 저는 같은 타입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할머니였지만 그래도 같은 소프라노스서의 경쟁식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일단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두 곡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자녀실을 말고 40분 동안에 외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빨간이 올라갔고요. 빨간이 올라갔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곡이 그때의 그 시간은 정말 힘들었었어요. 이 해내는 시간이 그렇지만, 이후에 이 곡들을 정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자신감에 좀 많이 붙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기 좀 힘들고 어렵지만, 굉장히 저에게 깔아보는 다음으로, 이 곡들에서 많이 상담을 했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잠시만 후 때려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감독님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무대질들에 의해서 잠시 후 내리도 지겠습니다.